반갑습니다 2023년 6월 9일 입니다 자 오늘도 나이트 바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매일 밤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밤에 추천해드리고 어 시간은 11시에서 1시 사이에 한 종목만 진행이 됩니다 딱 한 종목만 진행이 되구요 어 뭐 두종목 할 때도 있는데 거의 한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어 요거는 저희가 시간대가 정확히 나옵니다 어제 그리고 전날 대부분이 90% 는 당일날 거의 당일 매도가 다 되죠 그리고 어 만약에 당일 매도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일주일 안에 다 해결이 다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 어 숙렬은 100% 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 한 80% 에서 한 90% 까지 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추천주 어제 아래 추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이구요 어 6월 8일 보시면 바로 백강산업 들어갔죠 예 이런식으로 들어갑니다 어 백강산업 이거 뭐 때문에 추천했는지도 다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 회사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 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저희가 이거를 6천원에서 7천원 때도 했던 종목인데 어 말 그대로 나이트 종목은 단기 성향으로 좀 가기 때문에 어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최근에 들어갔던 뭐 이수 페타시스도 오늘 거의 상한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트 종목에 들어오시면 어 실제로 지금 현재 주도주 그리고 내일 주도주 바로 10시간 뒤에 미래를 보고 종목을 한 종목 추천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아니면 이거는 정말 추천할 수가 없다는 점 장중에 추천하는게 아니라 어 장중에 급등락을 할 때 추천하는거는 어 그나마 좀 낫지만 이렇게 10시간 전에 남들이 주무실 때 추천한다는 자체는 굉장한 어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백강산업 오늘 수익 많이들 냈습니다 어제도 나신 분도 있구요 오늘 좀 깔끔하게 더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매도사인 다 드립니다 저희가 다 드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아주 꾸준하게 낼 수가 있다 예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는 100% 저를 믿고 따라 하셔야 되요 100% 저놈을 믿고 무조건 따라 하셔야 된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어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어 나이트반 예 나이트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이트반에 들어오시면 되고 어 이분 구루미님은 수익을 좀 많이 내셨네요 예 이런식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정말 해드려요 예 정말 해드리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거 예 이거는 어 나이트라는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어 나이트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수익 내드립니다 깔끔하게 수익 내드리고 어 물론 우리가 이걸 하면서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성적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적이 너무나 좋아요 진짜 너무나 좋아서 저는 이거를 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성적이 140%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직 어 이수 스페셜 요거는 아직 넣지도 않았거든요 그거 넣으면 더 올라가죠 어 손절하는 것도 있어요 예 손절하는 것도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확실히 수익 내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트 이 보시면요 종목 하나씩밖에 안해요 이거 날짜 매도 날짜 다 넣으죠 종목 하나씩밖에 안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예 하나씩밖에 안하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프로전문단타반 예 프로전문단타반 여기는요 완전히 프로들만 올 수가 있어요 예 여기 프로전문단타반은 100명 한정이에요 100명 한정 예 100명 한정인데 어 여기는 어 더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딱 단타 하실 분들 딱 요렇게 나갑니다 추천 어 대기사인도 나갑니다 예 대기사인도 정확하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손절가 매도가 다 나가구요 어 자율적으로 좀 잘하시는 분들 강의 추천드립니다 여기는요 말 그대로 프로전문단타반이기 때문에 매도를 갖다가 자율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가능합니다 예 종목 드리면 물론 저희가 사인은 드리는데 어 정말 말 그대로 프로전문단타반 오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실리콘2 다 대박 나왔죠 자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이런식으로 나가구요 어 여기 프로전문단타반 뭐 여기는 오늘 마지막에 또 들어간거는 뭐 들어갔나요 어 자 테라사이언스 들어갔죠 테라사이언스 네 테라사이언스 네 이런식으로 충분히 가능한분 프로전문단타반 100명 한정 자 여기는 지금 어 이런식으로 완전히 단타에 특화된 분 예 완전히 단타에 특화된 분만 합니다 최강반이랑 약간 틀려요 약간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전문단타반 정말 지기지 않습니까 이름 이름부터 완전히 전투력 전투력 전투력이 있으신 분들 여기 산 어 신청하세요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거 100명 한정 어 같이 하실 분들은 010-8260-9542로 절실하다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-8260-9542로 절실하다 문자 하나 보내주시구요 어 여기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010-8260-9542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